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대전시 승용차 유일제가 다음 달부터 다시 시행됩니다. 대전시는 유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다음 달부터 연간 10차례 이상 운행 휴무일을 지키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평일 중 하루를 정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10% 감면에 비롯해 공영주차장 반값 요금 등의 혜택을 받는 유일제에는 대전에서 5만여 명의 운전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.